여러분과 저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설명자가 아니고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많이 찾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찾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언약 메시지 읽은 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전도운동을 많이 이렇게 놔도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면 흩게 됩니다. 아무 실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계속 전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어떤 우리는 정의냐 어떤 기념관이냐 할 때 여러분이 꼭 세 가지 붙잡아 보세요. 우리는 다른 정의인 다른 역사 다른 기념이 아니고 은약에 대한 정의인입니다. 설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은약의 정의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혹시 여러분이 오늘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없어도 또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절망이라는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일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절망했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우리나라 땅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적이 어딜까요? 한국에서 도시 가운데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신자가 많은 데가 어딜까요? 오산? 믿음대로 됩니다 어딜까요?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경상도? 근거 있습니까? 전라도? 왜요? 저분은 고향인 경상도입니다 어딜까요? 만약에 제가 알아맞히면 주일에 점심 사드릴게요 인천? 그러니까 막 이야기해봐요 아무데라도 서울 제주도 또? 그냥 이야기해봐요 다 신안 신안 또요 강남 안산 인천 수원 지금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짜증이 팍 날아오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제부터 뭘 생각하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맞히면 내가 밥을 사주는데 못 맞히면 어쩌랍니까? 여러분이 내게 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는 거래라는 것은 그럼 말을 해서 틀린 분은 내게 밥 사줘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세요 광주 틀렸습니다 밥 사줘야 됩니다 한 그릇 또 생각을 잘하고 하세요 밥 사줘야 돼요 나한테 어디요? 이제 말 안한다 밥 아깝죠? 아까 내가 옷은 아니라 그랬잖아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말하지마 내가 이야기할게 그만 이야기해 이제 밥도 안 사면서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백령도입니다 왜 백령도까요? 백령도에는 인구가 4,500명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4,500명 살아요 4,500명 살아요 그중에 기독교율이 96%입니다 거기에 교회만 12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백령도가 기독교율이 제일 높을까요? 왜 백령도가 기독교율이 제일 높을까요? 섬이라서 제휴도 섬인데 백령도는 위치상 북한 땅입니다 알죠? 백령도는 지도 위치상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포를 살 때 백령도 어머비 해봤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은 뭔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4,500명 있는 중에 기독교율이 96%라 대단하죠 그렇죠? 교회가 12개라 백령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다 교회 다녀요 왜냐? 앞이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인지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환경이 이렇게 잘 풀리고 내가요 여러분 잘 나가고 부여해주고 건강해주고 여러분이 풍성해지죠 그렇다고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어려움이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딱 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위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함을 마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돕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리에 있을 그때 사람은 못 도와줘요 절망의 자리니까 그때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 늘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절망의 자리죠 우리가 볼 연약한 자리죠 그렇잖아요 그 자리는 지휘의 자리고 그 자리는 서민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걸 붙잡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절망을 올 때 여러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만 안 간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합니까 육신적으로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 연약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육신이래요 기준이 물질이래요 기준이 성공이래요 여러분 병들면 연약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높이 성공한 사람 치고요 성공해서 해가지고도 비참한 사람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뭘 이해합니까 그때 뭐합니까 못 보는 게 딱 보인 겁니다 아 이게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성공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이 한 명도 의인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구나 죄의 삭선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로 보내셨구나 여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은 소중한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이라 보세요 연약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자리라 여러분이 무너져가지고 막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휘의 자리여 서미스 자리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발신 나쁜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를 딱 지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먹여야 될까요 물을 포도주에다가요 썰기를 타는 거예요 마테문 1장 보세요 썰기 탄 포도주를 예수 입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음식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포도주를 먹는 거하고 포도주에다가 썰기를 딱 안 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입이 바짝 마르는 게 그냥 물 먹는 게 몇 십배랍니다 사람 죽인답니다 그거 그리고 사람을 마칠 시키는 거예요 이거 봐 보세요 이만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봐 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한번 봐 보세요 은약 정인대라고 여러분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약의 정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막 연약해가지고 낙심하고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 치유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만 살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들었을 때 그리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받을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이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금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이 당한 과거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치유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난 너무 감사한 거였죠 하나의 앞에 정말로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이상할 겁니다 표현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는요 95억까지예요 잘못한 거는 그런데 한 가지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 그걸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99억 개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100가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100가지 다 잘못했는데 99가지 완전 잘 모르고 조금 하나 그거 일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있죠 내가 지금 전조했는데 하나님 이것 보시고 내가 잘못한 거 다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으면 돼요 뭘 알고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이 언약정의라는 사실을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진지합니다 어제 모임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북글재하자 성분이 무는 게 있었냐입니까 그분이 우리 오산시장님께서 앉아가지고 보금을 탁재하고 영접할 때 따라서 영접을 해요 따라서 온갖게 나는 뭐 하다보면 따라서 하더라고 나는 오산시장님 보금 전했는데 영접을 했는데 따라서 하는 거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날 전달도 마치고 그게 식당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달합방을 해요 하는데 금방 바뀝니까 이번 주간에는 마음을 딱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걸린대요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통 밤새 본의 작업을 한대요 밤새 이건 이제 쓰잖아요 내가 전략을 생각했죠 왜냐하면 열쇠가 있으면 저는 이게 계단이나 중량 위치에다가요 이게 다 성경구절 딱 액자를 걸려고요 그래서 기본 성구 100개를 주려고 써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쓰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료 생명이요 그거 하나 쓸 때요 보통 이걸 마음에 딱 드는 거는요 한 20장 정도 쓰면 제 마음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구절을 한 수업을 써 보세요 어떤 일을 보여주겠습니까 성경 역사하시길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성구를 뵙게 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액자에 딱 내가 딱 거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밤새 작품을 썼는데 내가 사실은 그거를 못 나가겠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저보고 중국에서 이분이 한 8천명 직원을 거느리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다네요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덩체묻고 거짓말을 친 사람이 싹 다 예수생이래요 제가 그래서 이 말하길래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 했거든요 목사님 뭐 잘못했으면 그러는 거죠 만약에 저분이 우리 장노인들이나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보시면 지금 바로 교회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봐보세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난 괜찮을 생각합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거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뭐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은 심겨지고 자라납니다 사람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시냐 은약정인으로 부르셨다 딱 붙잡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딱 치유가 되죠 여러분은 어느 날 여기 서 있을 겁니다 서미스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영적 서미스로 미리 응답하세요 기릉 서미스로 먼저 응답하세요 보세요 문화 서미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절망자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 속으로 서미 속으로 여기에 정인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은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이제 본문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은약 가진 응답의 정인입니다 오늘 철학 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오고요 기도가 안 되면 짚어내지냐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여러분은 이래 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자꾸 집착병이 걸립니다 기도가 안 되죠 분열병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죠 어느 날 여러분은 중독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육신의 세상에 큰일 납니다 특별히 봐보세요 TV라든가 여자분들은 쇼핑하면 피로가 확 풀릴 뿐다며요 여자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그렇죠 그렇죠 몸이 피곤하다가도 그냥 백화점 간다고 몸이 또 나 아픈다며요 무엇 때문에 낫죠 그러니까 병원인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거예요 집착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가요 두 번째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일단 이걸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 뭡니까 염려가 옵니다 염려 오니까 뭡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뭡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를 자꾸 쓰니까 뭐가 뭡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불면증 걸리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뭐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단순하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바보 같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바쁜 걸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 바쁘다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뭘 생각합니까 한번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두 번째 기도를 안 하면 어디 있느냐 이게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일단 말이 많아져요 알겠죠 그런데 어제 말 안 했습니까 보통 이게 남자친구가 남친구한테 전화할 때는요 길면 30초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말할 때는 한 10초 그렇게 건답니다 그것도 긴 편이죠 부인이 남편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말할 때는 오셔비 안 그런답니다 밥 준비해 끝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몇 초 걸리냐 부재중 전화 10통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여자분하고 통화하면 보통 기본이 2시간이랍니다 뭐 그리 말할 게 많은지 그래 놓고 전화할 때는 말합니까 자세하고 중요한 건 내일 말하자 합니다 그럼 2시간 동안 뭔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굉장히 말이 많아져요 왠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쓸데없는 생각인데 기도를 안 하면 세 번째 마음과 참아야 됩니다 그럼 병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억수로 합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굉장히 사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개인 귀가 엽습니다 귀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솔깃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리 되고 기도 안 하면 이리 돼 버려요 여러분 인정한다고 끝도 끝도 해보세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봐보세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저는 음식을 안 가리거든요 음식을 그러니까 안장놈이나 박형연사님은 저를 보고 내가 맛있다고 그러면 그것 다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디에 딱 꽂혔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걸 사달란 말이 아닙니다 사주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사주지 마세요 저한테 그거 내가 사 먹을게요 제가 어디에 꽂혔냐 코다리에 꽂혀요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기 가면 뚜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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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에 뚜부마을 여 저 대로 옆에 건너가면 뚜부마을 뚜부마을 거기에 코다리가 너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충자를 다 먹었어요 내가 충자를 시키니까 누가 오냐 안 온다고 밥 먹여주고 하나만 줘라 이거 충자 같으면 3인분 3인분인데 내가 혼자 먹고다 제가 4인분을 배가 터지게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모자라요 코다리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오늘 코다리 먹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그 다음 말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물 끓으면 아물라요 코다리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코다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목요일날 전도하우치 끝나고요 끝나고 너리 입에서 밥 딱 먹으면 이목사님이 늘 코다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지도 코다리 먹었어요 신기하죠 내가 이목사님 보고 코다리 주문해라 말 안했어요 어희도 전호수 목사님 내가 코다리 하는데 딱 이 친구들이 점심때 코다리를 딱 주문해라요 코다리를 뭔 말이냐 생각만 해도 돼 생각만 여러분 기도 학습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로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보금 딱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한 축복을 주세요 내가 예를 좀 잘못 썼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뭐 하시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뭐부터 하시냐면 다른 것부터 할 거 없습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뭐 따라가냐 은약계 따라가세요 은약계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각 은약계 이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은약계 따라가요 왜 자꾸 사람 말 따라갑니까 이거 봐보세요 내 생각 말고 내 생각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은약 속에서 나오는 거 따라갑니다 은약계 따라갔다 오늘도 봐보세요 은약계 따라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요 빛 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세요 말씀을 얼만큼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학업 직업에 쫙 보일 만큼 말씀 잡아라니까 붙잡으세요 내가 요번주 계속 말했잖아요 이분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잠이 오는지 아세요 요번 주일 날 메시지가 심장을 바치다 내가 주일 날 잠깐 말해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나왔으며 왜 사도신경을 하는가 이 사도신경 뭐 때문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갑니까 그냥 뭐 신학교에서 하이데리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쫙 연구하면서요 제 마음에요 왜 내가 사회생활을 지금 강의했을까 빨리 안했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사회생활을 지금 강의했을까 사도들이 거기에 심장을 바친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얼만큼 저게 은혜 주시느냐 내가 남민족교에서요 어떻게 설교할 것이며 뭔 설교인가 이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나는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 장로임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서 앞서 안 갑니다 말씀이 안 나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다른 건 기준 아닙니다 입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은하께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에 기억나면 돼요 말씀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원으로 추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가 되면 돼요 일치가 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병남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병에 안 잡히고요 병에 안 잡히고 큰일 났다 이렇게 안 잡히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생각 몸 영혼의 일치만 되면 끝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대단한 것이 생각합니다 뭐가 대단한 겁니까 눈에서 레이지가 나와야 됩니까 불이 번쩍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떨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생각 몸 영혼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월요일인가 하다가 하다가 칼 가지고 툭 잘라 손이 짓수록 잘라버려 잘라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면 피가 푹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면역이 강해면요 이틀 만에 사다 나아버려요 벌레 같은 거 툭 물리면 면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래갑니다 한 일주일 갑니다 그런데 금방 나아버리죠 그게 면역이 강해서 그래요 면역들이 짓으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닙니다 면역들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면역을 강화시키라 어떻게 강화시키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몸 영혼 일지시키라니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줄줄줄줄줄 많이 노는 기도입니까 내가 모임에서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죄송해요 오늘 국회를 갔다 왔어요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명함을 쭉 하고 밥을 먹고 간담회를 했단 말이죠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오세아니아 중에 있는 14개 섬의 사람 수명은 40세입니다 40세 그러면 이분들이 한 38세쯤 되면 우리나라 나이 같으면 한 90대인 거예요 그렇죠 40세가 수명이 수명이 40세라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분은 78세고 여자분은 82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섬의 사람들의 수명은 40세라요 오래 살면 40세라 그럼 거의 30대 죽는단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때문에 죽냐 그래서 의사 간호사 병원보다 더 급한 게 물이라 물을 잘 먹으니까 어떻게 물을 어떻게 먹으니까 그 다음 빗물 받아 가지고 그거 마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또랑이 그 있죠 지렁이 다니는 그 물을 퍼먹고 오래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요 했는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 듣는 분이 듣는 분이 아 그래 말이야 우리가 빗물까지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한테 오는 거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내가 욕을 하면 방송에 나가겠죠 방송에 방송에 나가면 내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걸 지우고 사는 거 보겠죠 그럼 그거를 이용하면 나중에 내가 표가 많이 안 와요 많이 오겠죠 그럼 내년에 내가 다시 선거 나가 가지고 되겠죠 답답한 거 있죠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훈련런터리 빨리 보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훈련런터리 나는 그것이 맞다 맞다 갑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 봐보세요 유지형 모사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말하는가 안 하고 말하는가 들어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하루에 꼭 아침 저녁에 여러분 위해서 두 번씩 기도합니다 거의 두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중요한 분들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데 한번 보세요 마음 생각 몸 영혼을 어떻게 일치화시키냐 이게 키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치하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호흡이래 어디 저녁에도요 늦게 들어왔거든요 학교 갔다가 어디 제가 스케줄이 으으 바쁜지요 하고 갔다가 다라봉하고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으으 바쁜지요 저녁에도 그런데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죠 내가 누워가지고 호흡을 길게 몇 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오장육부, 사지백채 허락해 주십시오 호흡을 좋아하면서 그리고 멈추고 뭐냐면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인마누엘, 크리스도 그리고 내 뱉으면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눈뜨니까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너무 좋은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 있습니까? 해보세요 너무 생각, 말,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깊이 해봐요 깊이 호흡하면서 이렇고 보니까 사람들이 단전, 기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그 사람 써서 그래요 그 좋은 걸 갖다가 그 사람 쓰면 우려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호흡이 깊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시는 거 지금요 그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몸, 영혼을 1차는 게 킵니다 그럼 1차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과음 지르는 거 사우나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맨날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맨날 사우나 있을 수 있습니까? 맨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운동 어떻게 숨을 해요? 그런데 호흡은 계속 할 수 있어요 호흡을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뭐냐 하면 복원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막 느낍니다 내가 이걸로 못 알았을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이 응답에 정의될 뿐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고 합니까? 정거 같다고 해요 그럼 오늘 결론 봐보세요 세 번째 뭐 하느냐 이거 됩니다 미래 후대를 위한 정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뭐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건축위원회 알아서 하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요래 가지고 응답하죠 은약계를 따라가는데 뭐가 갈라져버리냐 요단이 갈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그게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단 요리고가 언제 말입니까 은약계 따라가는데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정고일 것입니다 그럼 딱 응답하죠 그렇죠? 그럼 요림은 그거 가지고 뭐냐 첫 번째 이걸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요 정인과는 담으라니까 기념과는 담으라니까 인생 스토리를 그럼 그게 뭘 담냐 오늘 본문에 와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소와 사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에게 삼들에 명령하에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항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게 쭉 놓으면서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와의 은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은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하니라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약계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렸다 라고 말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있는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놔라 보도록 이겁니다 여러분 116강을 딱 만들 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여기 딱 담으러 116강을 딱 담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걸 넣으세요 유골을 딱 담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보조로 너라하니깐요 여러분 자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유골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보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 시가시 웃으면서 비웃겠습니까 그걸 안 하겠죠 뭔가를 표하겠죠 그죠 거기에 뭘 담느냐 유골만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뭘 넣느냐 하면 이걸 담으세요 유골을 딱 넣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다 간직하던 거겠죠 여러분이 간직하던 게 말은 뭐냐면 폐물이겠죠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넣느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사진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딱 놓고 그 원래 폐물을 헝금하면 돼요 알겠죠 난 이걸 갖다가 하나 앞에 드렸다 유품 세 번째 묻느냐 여러분 여기다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유언서를 넣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전도합수 받으면서 나와가서 여러분 유언서 읽었죠 박성민 집사님 읽으면서 울더만은 그때 읽었지 나와서 울고 이랬대요 그걸 여러분이 딱 울더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다운된다 그러면 그거 들어와서 봐요 그거를 그게 자극입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딱 쓰라니까 유언을 유언 쓸 때도 예보 내줘거든 혼자 사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는 아니 무슨 유언을 그런 걸 써요 쪽팔리그로 하나에서 내가 지켜줄게 지켜주랍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뭔가 후대가 볼 때 멋있다 그런 거 딱 유얼로 써가지고요 여러분을 유치형 딱 놓으면 이 사람이 언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뭔 사이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유품이 뭐다 이 사람의 유골이 어디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인생 스토리가 유언이 뭐다 이걸 쫙 멋있어 안 믿으세요 그걸 남기자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게 유당을 건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건너서 은약계에 따라서 뭐가 증거입니까 은약계 가지고 건너는데 그 유당 안에 있는 돌을 갖다가 가져왔다 그거를 딱 기념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세요 인생 스토리 나는 이래서 예수 믿었다 이래서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죽은 이렇게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그리 속에 이렇게 인생을 드렸다 그렇게 드리라니까 저는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욕을 딱 넣어라니까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솔직히 좀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50년 100년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전도운동 하시는데 어떻게 했지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요 이거 안 남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건물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을 싸우다가 볼 때 봅니다 건물 싸우다가 건물 그 명의 누구 할 것이냐 그가 싸우다가요 우리 아이들요 그가 원수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봐보세요 교회들 봐보세요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이거 이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뭘 안 남겨 있습니까 이걸 안 남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진짜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딱 한 번 살잖아요 요즘 참 나는 몰라서요 점심을 먹다가 TV를 틀어놓는 거니까 밥 먹다가 택배가요 내가 저녁에 시키면 택배가 내일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24시간 12시간 안에 택배가 집이 도착해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걸 이 찰랑이가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단 말이야 여러분 집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물고 있으면 딱 택배 해가지고 온라인 넣죠 그렇죠 그럼 내일 도착합니다 오전이나 점심때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뭐를 주문하고 계신가 예상을 다 해놓고 물건 다 갖다 놔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연령대별로 오늘 저녁에 무슨 물건을 주문한다고 딱 예상하고 물건 다 갖다 놔요 빠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저녁에 포장 새벽에 집으로 보내보세요 기가 차죠 그렇죠 그게 분석이라 그게요 그게 스토리라 여러분 인생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보고 우리 후대가 아 담조교의 목사님들과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성도 이렇게 전도도 했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전도 스토리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안 남겨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운동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저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방에요 저는 이 설교 이거 안 보이거든요 이거 딱 누가 설교 적습니다 제가 여기 쌓아놓습니다 날짜를 맞춰가지고 딱히 맞춰가지고 왜 맞춰 놓냐 이게 잘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노트를요 딱 남기세요 기도 수습을 한 다음에 기도 수습을 갔다가 한 달 지나면 버리고 하지 마세요 이러고 거기다가 응답 딱 적은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 남겨놓으라니까요 남겨놔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받은 걸 정리 안 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겠습니까 어쩌나요 만약에 만약에 다윗이 이 10편을 기록 안 했으면 만약에 모세께서 모세께서 귀찮은데 장세기 초력기 레이기 민수 신명기 이거 안 써서 무지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이거 봐보세요 이걸 낳겠단 말이죠 성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자의 오손 이걸 뭡니까 모세가 쓴 겁니다 만약에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까 큰일 날겠죠 응답 노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정지 정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간정들 이걸 육성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노트 요즘 보니까 IC 쪽에서 너무 잘하시더만요 그럼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제자들 여러분이 전도한 제자가 지금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제자들 이름을 쫙 넣는 거예요 기쁘지 않냐 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2제 봐보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인물을 그 인물을 원하는 심장이에요 쫙 노잖아요 전도 전도 스토리 이번에 5년 이상 근속된 우리 교사분들 교육자분들 이렇게 상 안 줍니까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사를 5년 했다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단합방을 한 심리였다 그분은요 다 성공합니다 전도 스토리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생기고 역사 세계사 교회사에 단 한 번도 해결 못한 미자리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건 전도가 좀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고 앞으로도 앞으로는 하겠죠 단 한 번도 이거 해결 못했습니다 미자리 어제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권에 수도권에 경기 말고 서울시에만 택시기사가 9만 7천명입니다 9만 7천명 그중에 목사가 3천명입니다 목사가 말 안 합니다 3천명이 택시기사 목사 택시사 3천명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지금 한 주에 교회 200개 문 닫고 있습니다 200개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합니까 이 신천지가요 한층을 딱 장악해가지고 이걸 딱 하다가 거기에 700명이라네요 하다가 이래가지고 청비문 또 청에 또 청에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커피숍 식당 다 만들어가 자기들이 매일 먹으면서 거기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이렇게 장악 이러고 딱 사뿌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완전 전략은 봐보세요 전략은 뛰어나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닮을 만은 뭐에 놓아야 됩니다 인생을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아 맞다 우리 선배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가 전도원도 했구나 이걸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되면 확신합니다 아무도 못 살았습니다 다민족 가만히 두면 어마어마한 범죄 범죄 온상입니다 범죄 온상 큰일 났습니다 도와줍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안해요 아브라네가 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과장하였다 용서하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해가지고 대학 마치고 케나가 대통령이 됐다 우짜랍니까 또 대신 말한 법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오산시장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됐다 대신 말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말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말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 앞에서 그걸 하자니까요 역사 앞에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랩런트입니다 보금 대통령 보금 성공자 보금 엘리트 저는 노을 거로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지금 연장간자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일본 바보소 나 가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독도를 갔다가 자기 땅이나 그래요 그래서 일본 전체계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다 써놨어요 우리나라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고작 태극에 꽂아놨고 태극에 꽂아놨고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유엔에서 투표합니다 저 사람들이 딱 유엔에 재수하거든요 저거 일본 저 독도 저거 한국 일본 땅인데 저걸 딱 투표를 냅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가가 국민이 많든 작든 유엔에 가입되면 한 표입니다 그러면 표가 많이 나오죠 고소하게 그건 일본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집어넣어서 역사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 문서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딱 가지고 역사 앞에 딱 서야 우리 후대가 보고 이렇게 전동되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 멀쩡한 도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바다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뭐라고요 우리 후대가 보고 아 은약계 따라갔더니 이렇게 역사 일하구나 이걸 보자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마음먹었어요 내가 이 운동을 위해서 내가 하나 앞에 염려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갈등 사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진짜 은약 놓치고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고 이거는 무조건 사치다 이건 타락이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처참하게 사다의 밥에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저녁은 설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